자 안녕하십니까 AP투자연구소 이세훈 전략팀장입니다. 오늘 함께 살펴볼 종목은 주성엔지니어링이 되겠구요. 코드번호는 036930이 되겠습니다. 현재 시각은 2021년 1월 28일 목요일 1시 13분을 지나가고 있는 시점이 되겠고 현재 주성엔지니어링은 약 4% 가까운 하락 흐름들을 보여주고 있는 상황입니다. 저희 채널에서 이전부터 이 종목에 대한 리뷰 영상을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이 종목이 가지고 있는 기본적인 내용, 사업적인 내용과 그리고 상승하는 이유 또는 하락하는 이유에 대한 매일매일의 흐름들 리뷰 영상 올려드리고 있는데요. 구독과 좋아요 눌러 놓으시면 리뷰 영상 계속해서 받아보실 수 있으시구요. 참고 영상으로 봐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주성엔지니어링은 대표적인 반도체 장비와 디스플레이 장비 제조업체이면서 미래 신성장 동력산업에서 태양전지 장비 산업을 영위를 하고 있는 그런 회사라고 보시면 될 것 같구요. 최근에 이제 반도체의 초호황, 그 다음에 OLED의 슈퍼사이클 속에서 앞으로 이 반도체 장비의 수주 기대감 또는 추가적인 수요 기대감 수요 기대감이라고 하죠. 수요 기대감과 OLED 시장이 개화기를 맞이하면서 이 OLED 시장의 수요를 충족하기 위한 추가적인 증설 이런 부분들 거기에 따라서 또다시 장비 수요가 또 늘어나는 부분들 그런 이제 기대감이 주가를 조금씩 조금씩 상승으로 이끌어가고 있는 이유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 이 태양전지 장비 산업 같은 경우에는 전세계 트렌드 지금 친환경 트렌드 속에서 미래 신성장 동력 산업으로서 이 회사의 또 태양전지 장비 산업 매출 증대도 앞으로 좀 기대해 볼 수 있는 요소가 아닌가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 종목은 이제 고객사로 반도체 장비 쪽에서는 SK하이닉스를 두고 있고요 그 다음에 디스플레이 쪽에서는 LG 디스플레이 그리고 중국 고객사 등을 중국 회사들을 고객사로 좀 두고 있는 그런 이제 상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좀 아쉽게도 반도체 장비 쪽에서 삼성전자를 고객사로 두고 있지 못하다는 점은 좀 아쉽습니다. 2000년도 초반에 조금 불미스러운 일이 있는 관계로 인해서 거래 관계가 끊겼고요 그 이후에도 아직까지도 그 거래선이 회복되지 않는 가운데 SK하이닉스하고 LG 디스플레이만 지금 고객사로 두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는 거 참고해서 알아두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의 작년의 실적이 상당히 좀 좋지 않았습니다. 작년에 좀 적자 흐름들을 주성 엔지니어링이 기록을 했었는데요 아무래도 이제 이런 장비 업체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결국에 고객사들이 투자해야 이 회사의 실적이 좋아지고 고객사들이 투자하지 않으면은 이 회사의 실적이 좋아질 수가 없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뭐 작년에는 이제 코로나 사태로 인해서 대부분의 이제 고객사들이 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좀 지어냈죠. 투자나 이런 부분들을 좀 미루고 왜냐하면 경기가 너무 안 좋으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 장비 수요나 이런 부분들이 발생하지 않으면서 적자나 이런 부분들이 크게 발생이 좀 됐던 부분들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신에 그 시기가 지나고 나서 다시 또 반도체 호환기 OLED 호환기가 오면서 다시 이 장비 수요나 이런 것들이 올해부터는 또 가시화되는 그런 이제 흐름들을 예상해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 가운데 실적적인 부분들은 이제 올해부터 다시 좀 정상 궤도로 나타날 것으로 시장에서는 전망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작년에 실적이 좀 안 좋았던 부분들은 이미 주가에 다 선반영됐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반영된 부분이기 때문에 뭐 주가는 과거를 먹고 가지 않죠. 미래를 먹고 가는 거니까 이미 지나간 과거가 돼버린 상황이고 앞으로 미래 반도체 시장의 확대 슈퍼사이클 OLED 슈퍼사이클 이런 부분에 대한 기대치가 현재로서는 더 높은 상황이다 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지금 이 종목은 최대 주주가 한 30% 정도의 지분을 좀 보유하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술적인 흐름에서는 이제 역배열 흐름에서 정배열로 돌아서는 그런 이제 모습이고 이때 당시에 대량의 거래량 주성 엔지니어링이 상장 이래에 가장 큰 거래량이 이때 발생이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추세가 전환되는 변환기를 맞이하게 되는데 이후에 이 거래가 들어왔던 가격대를 절대적으로 깨지지 않으면서 주가나 이런 부분들이 이제 안정적인 흐름세를 보이다가 이 박스권 상단을 돌파를 하면서 추가적인 상승 흐름들을 이어가고 있는 모습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 박스권이 지난 이제 7월 달부터 거의 뭐 12월, 11월까지 이렇게 이어 왔었기 때문에 박스권만 해도 그래도 한 5개월 정도 있었거든요. 한 달, 두 달, 세 달, 넉 달 5개월 정도 있다가 이 박스권 상단이 지금 돌파가 되고 돌파가 되고 그 다음에 이제 눌렀다가 다시 이제 올라서는 이런 이제 전형적인 N자형 패턴 흐름 속에서 상승폭을 좀 키워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안에서 결국에 어느 정도 매집이 이루어졌던 거고 이때 들어왔던 거래량은 결국에 주성 엔지니어링을 좋게 보고 들어왔던 그런 이제 매집의 신호탄이었다라고 볼 수가 있었겠죠. 그래서 지금 이제 주성 엔지니어링이 꾸준한 상승 흐름들을 이어가는데요. 오늘은 4% 정도가 빠집니다. 오늘 4% 정도가 빠지는데 빠지는 이유에 대해서는 어제 이제 미증시의 급락이 1차적인 요인이 될 것 같고요. 어제 미국 증시가 크게 좀 하락을 했었죠. 뭐 이유는 여러 가지 요인이 있겠습니다만 미증시 하락이 일단은 오늘 우리나라 시장에 부정적인 좀 영향을 미치고 있는 상황이고 두 번째로 주성 엔지니어링이 가지고 있는 이런 기술적인 흐름에서 또 찾아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요런 이제 모습 속에서 지금 추세 상승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이거든요. 주성 엔지니어링이 그래서 이제 추세선 하단 자리가 저점과 저점을 이은 선 이런 부분들로 봤을 때 추세선 하단이 뭐 이 구간이 되겠고 그리고 고점과 고점을 이은 선이 추세선 상단이라고 했을 때 지금 이 구간 추세선 상단에서 막고 돌파가 안되면서 밀리고 있는 상황이에요. 다시 한번 여기서 이제 돌파 못하고 밀리다가 다시 어제 11선 지지받고 좀 돌아서면서 제 첫 한번 전고점 돌파 시도를 기대를 했는데 그게 좀 이루어지지 않는 상황이 되고 있고요. 동시에 RSI 상대 강도 지수도 과열권에서 이제 지금 과열권을 지나서 좀 떨어지고 있다. 데드크로스가 나오고 있다라는 점에서 아 여기서 이제 돌파가 되지 않는구나. 아 이 구간을 돌파하지 못하는구나. 그러면서 11선도 깨고 내려가는 그런 이제 흐름들이 나오고 있어서 아쉽게도 이번에 돌파는 다음으로 좀 미뤄야 되는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뭐 11선도 오늘 종가상으로 깨진다면 사실상 뭐 받쳐주는 자리가 없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조정 양상이 예상이 되고 있는 부분이고요. 지난번에도 이랬었죠. 이때도 이랬었는데 이 종목은 이 나름 보조 지표가 잘 들어맞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올라가다가 여기 RSI 상대 강도 지수가 꺾어서 내려오면 주가 조정 나온다. 그리고 11선 깨지면 주가 조정 나오고 이때도 뭐 RSI 상대 강도 지수가 과열권에 들어갔다가 꺾여서 내려오거나 동시에 11선 깨지면 주가 조정 나온다. 그 흐름들이 이번에 똑같이 반복되고 있기 때문에 아 다소 조금 이제 앞으로의 주성 엔지니어링은 추세 때 상단 돌파 실패 이후에 11선이 깨지면서 잠시 좀 쉬어가는 그런 이제 모습들 속에서 주가의 움직임이 나올 가능성이 상당히 좀 높아 보이는 그런 이제 주가의 차트 흐름이다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랬을 때 만약에 내려온다라고 한다면 제일 좋은 이제 뭐 새롭게 또 매수 포인트를 본다면 추세선 하단 자리가 매수하기에는 제일 적기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요. 뭐 여기서 여기까지 내려올 가능성 단기간에 이 구간까지 내려올 가능성은 현실적으로 뭐 거의 없겠지만은 당분간은 좀 관망을 하면서 조금 지켜봐야 되는 그런 이제 영역이 아닌가라고 봅니다. 11선도 오늘 깨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렇게 되면은 추가적인 조정에 대한 이런 부분들을 좀 걱정하면서 비중 조절이나 현금 확보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조정에 좀 대비를 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뭐 내려온다면 뭐 21선에서 지지를 받을 수도 있고 좀 더 내려와서 61선까지 내려올 수도 있습니다만은 그 이후에 좀 내려와서 어느 정도 바닥이 좀 잡히는 걸 보면서 다시 반등자리나 이런 것들을 좀 가늠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드는 그런 이제 부분이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앞으로도 뭐 추성 엔지니어링은 이슈가 생길 때마다 계속해서 리뷰 영상 남겨드리고 있으니까요. 구독과 좋아요 한번 눌러주시고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매일매일 드리고 있습니다. 네이버에서 AP 투자 연구소를 검색하시게 되면 웹사이트 상단에 39분에 시작이 되었고요. 그리고 무료 추천 종목을 보시기 전에 꼭 읽어보세요도 참고해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간밤에 마감됐었던 미증시의 상승 또는 하락에 대한 이유를 댓글로서 이렇게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국내외 시황에 대한 브리핑도 받아보실 수가 있으시고요. 그리고 9시가 되게 되면 무료 추천 종목이 나오게 됩니다. 무료 추천 종목의 종목명, 매수가, 1차 목표가, 손절가가 함께 제시가 되고요. 보통 두 종목에서 세 종목씩 매일매일 추천이 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주가가 상승하게 되면 그 상승한 부분에 대해서도 댓글로서 리딩을 이렇게 해드리고 있고요. 반대로 또 하락하게 된다면 그 하락한 부분에 대해서도 또 댓글로서 리딩을 해드리고 있기 때문에 무료 추천 종목이 필요하신 분들은 홈페이지에 오셔서 많은 도움 받아가시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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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